방 마법사방에 침대 있는 방 있지 거기 앞에 사람 있네 레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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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릭 방으로 들어갔다 레인저는 아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뒤에 한 명 가있어 뒤에 부터 죽여 아 아니다 아니다 레인저부터 잡자 레인저 내가 물게 레인저 무는 중 레인저 컷 클레릭 컷 파이터만 파이터만 영민아 나와봐 이 새끼 느려갖고 씨말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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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악 뭐하냐 대박 영환이 때리고 대가리 터져죽고 그 아래 재단이 있던가 내가 아는 데가 힐 좀 주게 가만히 좀 있어볼래 와 이거 풀템인데 얘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죽어 모르겠네 뭐 씨발 서지컬 깃도 갖고 있고 막 다 지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쉽게 죽어